27페이지로 가서 추적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보면요 자 두번째 줄 보면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분류된다 자 추적가능성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직접원가구요 추적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간접원가라고 할 겁니다 자 밑에 직접원가 간접원가 나와있는데요 자 직접원가 보면 특정원가 대상에 대해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인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같은 것들을 직접원가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리고 간접원가 보면 여러 원가 대상과 관련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원가 대상에 개별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제조간접원가를 우리가 간접원가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제조활동에 따른 제조원가의 행태별 분류 보시면요 자 제조원가란 제조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원가로서 일반적으로 자 직접재료원가라고 해놓고 다이렉트 매테리얼 코스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요약해서 부를 건데요 자 직접재료원가를 다이렉트 매테리얼 코스트에 약자를 따서 DM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리고 직접노무원가는 다이렉트 레이블 코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앞에 약자를 따서 DL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리고 제조간접원가는 팩토리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오버헤드 코스트 앞글자를 따서 OH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DM, DL, OH 이렇게 나눠서 앞으로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페이지 보면 직접재료원가, 직접노무원가, 제조간접원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직접재료원가는 우리가 DM이라고 부를 거라고 했고요 직접노무원가는 DL이라고 부를 거라고 했고 제조간접원가는 OH라고 부를 거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그림 보면요 자 기초원가 그리고 가공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기초원가는 DM과 DL을 더한 걸 기초원가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DL과 OH를 더한 걸 가공원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기초원가는 다른 말로 기본원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공원가는 다른 말로 전환원가라는 말로 우리 문제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체크 잘 해두시고요 자 4번에 보면은 수익과의 대응에 따른 분류로 자 첫 번째 줄 보면 제품원가와 기간원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밑에 제품원가 보면요 자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제조한 제품에 부과할 수 있는 원가를 우리가 제품원가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페이지에 보면은 자 제품원가를 이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림이 똑같이 나오고 문제가 나올 건데 제품원가가 어떤 것이 제품원가냐 라고 문제에서 물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칸에 있는 생산원가 여기에 있는 문제 문제를 풀 때 이 생산원가 부분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생산원가 밑에 외부 보고 목적료 제품원가라고 기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원가가 생산원가와 매칭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 밑에 기간원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 읽어보면 기간원가는 제품원가 이외의 원가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수익에 대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원가의 예시로는 광고선전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